금투세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오늘 국내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당장 증시부양 기대는 커졌는데 도입부터 폐지까지 금투세 논란은 4년 동안 이어졌죠. 결국 금융투자 과세는 좌초된 셈인데 세수 감소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공다정 기자입니다. 오늘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장 초반 보합거래되던 코스피는 2% 가까이 뛰었고 코스닥은 순식간에 3%대로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금투세 논란은 4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4년 전 금융상품별로 천차만별인 금융투자 과세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 정부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를 이유로 2년간 유예됐습니다. 올 초엔 대통령이 나서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오던 민주당까지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결국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제도 자체가 좌초한 겁니다. 4년 내내 이어진 자본시장 불확실성을 떨친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조세 원칙이 무너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상품 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만든 세금인데 그걸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리니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정부는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된다는 걸 전제로 증권 거래세율을 대폭 인하했고 세수는 반토막 났습니다. 정부는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예정대로 증권 거래세율을 인하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